1. 양심 개념 1. 양심의 여러가지 측면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2.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이 도덕적 비난을 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맥을 볼 때 김경일이 양심의 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양심 전반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3. 김경일처럼 양심 개념을 정의하면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희생시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비양심적이라고 말하기 힘들 겁니다. 4. 조국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딸 때문에 기회를 잃은 학생들은 애착관계가 전혀 없는 생판 남남입니다. 5. 따라서 그들의 권리를 아무리 짓밟아도 애착의 바탕을 둔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닙니다. 5. 지나가는 생판 모르는 꼬마나 할머니가 들고 있는 5만원짜리를 빼앗는 것도 양심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6. 배우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를 계속 죽인다면 애착의 바탕을 둔 의무를 어겼으니까 연쇄 살인마입니다. 7. 하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만 계속 죽인다면 연쇄 살인가라고 불러줍시다. 물론 개념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김경일이 양심 개념을 그따위로 정의해서 쓴다고 해도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7. 하지만 심리학자가 양심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정의해서 무슨 학술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 사이코패스에게 양심이 없는 이유는 사이코패스에게 애착이 없기 때문이라는 썰을 믿는 김경일에게는 이런 정의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9. 아예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사이코패스를 정의하면 사이코패스는 애착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다는 김경일의 썰이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9. 사이코패스의 여행